이거 저 호채! 여러분 이사 갑니까? 어디 나 피난가요? 여러분 어디 피난가? 너 있어? 아니 없어 원래 없었어?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그냥 자 봅시다 피스워커 요런 핏의 데님 어때? 이쁜데? 좀 슬림하게 나와서 커팅된 거 많이 입는다는 게 딱 이 느낌이었어 이뻐 이거는 색깔도 괜찮은 거 같아 어 괜찮다고 하네요 피스워커의 뉴크롭이었어요 그 다음 거 롱 와이드 슬랙 블랙 에드 루즈한 슬랙 이것도 괜찮아? 응 무난하잖아 응 무난하죠 깔끔해 깔끔해 요것도 좋아? 응 요것도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엄청 요즘 많이 입는 그런 핏이니까 그러면은 타이디 크롭진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조금 이분이 되게 모델이 엄청 마른 거거든? 조금만 허벅지 살 있으면 이거는 완전 그냥 스킨이 나가지고 여자들이 다시마는 핏 돼요 이것도 딱 그래요 요거랑 요 두 개가 마른 분들만 입을 수 있는 핏이야 그죠? 응 요거는 마른 분들이 입어야 이렇게 핏 나오고 아니면 스킨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겠죠? 뉴크로 똑같은 핏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뉴크로 핏소커가 엄청 많이 팔리네 페이탈리즘 오쨋 구찌 벨트스 이거 어때요? 오쨋 구찌 벨트를 했을 때 예쁜 코디가 있거든? 근데 요거는 그냥 나 구찌 벨트 샀어 이거 나 구찌 벨트 샀어 이거야 이거 요건 어때 아디 브레이크 요거는 착샷을 보여줄까? 끝에가 그냥 저렇게 일자로 떨어지는거야? 조인되는거 없이? 아니 옆에 다 뜯을 수 있는 팬츠 요것도 많이 입거든? 이런거야 뭐 이런 느낌? 와우 벌럭스 아니 나쁘지 않은거 같긴 한데 이런거는 이제 이렇게 입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고나서 안 입지 않나? 맞아 맞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좀 스트릿 느낌이 강하거든? 그래서 이게 다 올검 버전이 있으면 올검 버전은 추천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버전은 좀 뭔가 너무 사이드에 볼드하게 라인 다 들어가 버려서 너무 스트릿한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요거는 조금 코디를 타요 요거는 그냥 무난한 블랙 그냥 청바지죠? 이거 어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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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? 전 꽤 난거 같아 차라리 좀 과하더라도 오케이 오케이 전 말 안길게요 어째? 아 이렇구요 이렇게 바지까지 받고 그러면 가방 보겠습니다 요거 어떻습니까? 그냥 무난한 정도? 근데 너무 뭔가 각이 좀 있는게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저런거 옆이 왜 오빠가 이것도 추천한거야? 이거 내가 카페 추천해서 엄청 많이 사줬어 근데 제가 왜 각 안진걸 추천했는지 알아요? 이게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면은 옆에가 다 각져 버리면은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이게 내가 예전에 추천했던 아닌데? 이거 아니다 새로 업데이트 된 것 같다 다 품절이 났나 본데?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막대기 좋아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 친구들아 엄청 싸잖아 얼마한다? 38,000원인데 지금 이거 만원 쿠폰하면은 28,000원이죠? 28,000원? 겁나 쌉니다 품절돼서 없대 그 다음에 이런 백팩 이거 뭐야? 이거 어때?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? 잔스포츠가 그냥 맞지 않나? 난 솔직히 10만원 여러분들 20만원 이하 가방 살거면은 잔스 정가 기준에서는 그냥 잔스포츠만한게 없어 아무튼 그래요 저는 좀 저가에서는 그냥 잔스포츠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원래 되게 예쁜 코디 있는데 여기는 없네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은 이런 메신저백 어때요? 약간 그런 갬성룩 좋아하는 사람들이 딘드밀리 메기에 좋을 것 같은? 이런거 메고 다니는 사람 어때? 이렇게 뭔가 룩북처럼 이런 느낌이나 저런 브랜드 느낌대로 해서 메고 다니는 거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결론은 뭐다? 이런 얼굴이야 이렇게 토드백으로도 쓸 수 있네 그냥 그냥 뭐 무난하다? 이런 느낌? 이건 어떻습니까? 사전으로 들어가 있는게? 이런게 좀 불편하다? 오케이 8만원대 커버나 거를 근데 학생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구나 카라팁 와 이거 어때 되게 엄청 큰 거 아니야? 이거 실제로 보면 두께가 어마어마한데? 왕 왕 네모 백팩 이거 어우 호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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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사갑니까? 어디 피난가요? 여러분 어디 피난가? 전공서적은 여러분 들고 다니지 말고 사물함에다 넣고 다녀 여러분 사물함에다가 넣고 다녀 요정도는 그냥 크기는 요정도면 괜찮지 디자인은 좀 살짝 이게 좀 거슬린다 이거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끈에 렛턴인다 끈에 렛턴인다 끈에 렛턴인다 이게 좀 살짝 투머치 해보인다?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하 이거 뭐야 누가 왔지 누구에 누가 샀어 이거 여기서 솔직히 말해봐 나 여기서 샀다 이거 산 사람 이거 나 지금 제 옷장 가면은 요거 있다 솔직히 손 드세요 여러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요런 자수라던가 요런 프린트들이 조화롭지가 않아요 무지만 못한 좀 그런 느낌? 이 자수랑 이 자수랑 전혀 그냥 생뚱 맞아 완전 그냥 진짜 생뚱 맞아 너무너무 아예 무지가 낫겠다 차라리 응 아무튼 뭐 그게 제 생각이고 뭐 예쁘게 잘 들어봐요 아 하하 하하 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라트 가방이랑 세트 전쟁 났을 때 이렇게 같이 들고 뒤에는 요거 앞에는 요거 이야 개꿀 개꿀이죠 여기 앞에다가 핸드폰 넣고 여기다가는 튼커바같은거 넣고 하나씩 빼먹으면서 다니고 아주 개꿀입니다 10만원이야 비싼데? 앗 어때? 그냥 너가 봤을 때 어때? 그러니까 저런 약간 좀 애매한 전 레터링이 애매한 위치나 애매한 글씨체로 들어가 있을까요? 아예 없는게 나을 것 같은? 아니면 아예 심플하게 조금만 박혀있던가 아 굉장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 이런 것들만 좀 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볼드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수를 박는다거나 패치를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했으면 좀 이렇게 포인트 한쪽으로만 그러면 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요건 어때요? 이것도 완전 딱 그 아메카지? 그런거 입으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가? 캐주얼하기도 많이 들어 이런식으로 그냥 직장인 느낌이라던가 차라리 이렇게 아예 없는게 낫지 그냥 색 조합으로만 이렇게 하는게 낫지 가방은 가방 같은 경우는 진짜 앵간한거 아니면 무지가 나아요 여러분 컬러도 그렇고 이거 어때요?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실제로 어 많이 봤어? 어 나쁘지 않던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어때요? 어 이거는 양말쓰 가격이 근데 생각보다 높네 이건 약간 좀 발렌시아가 그런거 아냐? 그냥 싹스러너야 싹스러너 25만원 주고 사기에 메리트가 있진 않은 것 같아 너무 이미 그걸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한 그 다음은 엄브로 이건 어때?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아 진짜? 응 근데 실질보면 은근히 그냥 괜찮던데 흰색? 어 흰색깔 그냥 뭐 무난해 괜찮아 실질보면은 더 괜찮아 사진보다 아 요 컬러는 개인적으로 너도? 응 너도 나도 응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콜라보야? 어 아니 나 인기에 있다는게 더 제가 그냥 솔직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콜라보 느낌 콜라보 빨이 좀 쎄 그러니까 슬램덩크 라던가 막 이런것도 있잖아 드래곤볼 제트 이런거 신발에서 신발 막 콜라보하면 난리나거든 옛날에 도던이랑 슬램덩크랑 했을 때 완전 인기 많았을 때가 있어요 인기 많았던 적 있어 그래서 그런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인기에 올라와 있는게 조금 드래곤볼 팬이 워낙 많으니까 딱 그거 같아 이런건 어때? 순위까지 그냥 깔끔한거 같아 근데 이게 독일군 디테일이야 독일군 이게 독일군 신었던거를 활동화를 한거거든 그 디테일이라서 오리지널리티 복각한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한 느낌 이따교 느낌 괜찮은거 같아 뭐야 뭐야 이거 뭐죠? 뭐죠? 여기서 이거 샀다 지금 68개 밖에 안팔렸네 이런거는 제가 솔직히 의심해볼 수 밖에 없어 이런거는 순위? 그래 뭐 그냥 리복거는 워낙 삭스러너가 편하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있기 때문에 리복삭스러너는 그러려니에 있을 수가 있어 영원 이것도 그냥 어때요? 이건 이쁜거 같아 캐주얼한 느낌으로 문화운동화나 괜찮지? 컬러링도 잘 예쁘죠? 영원컬러중에서는 전 이게 제일 예쁜거 같아 이게 제일 괜찮은거 같아요 CONVERSE 그냥 기본이죠 이건 할말이 없죠 너 있어? 아니 없어 원래 없었어? 없어요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동생분과 무신사에서 TOP10 의류들을 쭉 한번 둘러봤고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아니면 이게 왜 TOP10에 들어갔을까 그런것들 한번 컨텐츠를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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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